해킹으로 도난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세탁하려던 30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뉴욕에서 11만 9,754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34세 일리안 리턴스타인과 그의 아내 31세 헤더 모건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9만 4천여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압수한 역대 최대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세탁하려 한 비트코인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파이넥스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액은 7,1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가치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해킹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한 해커는 훔친 비트코인을 2천여건의 거래를 통해 11만 9천여개 비트코인을 세탁한 후 리턴스타인이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부부는 이 가운데 2만 5천여개 비트코인은 허위 신분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폐쇄형 네트워크인 다크넷 등을 통해 직접 현금화했습니다. 나머지 9만 4천여개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리턴스타인은 SNS에서 자신을 스타트업 고문, 투자자라고 소개했고 모건은 래퍼, 기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세탁한 자금으로 금과 대체 불가 토큰 등을 구매하는 데서 쓰며 월마트 기프트카드를 사고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등에서 결제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들 부부의 거래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네튼 연방법원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리턴스타인과 모건에게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의 보석 석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질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